18장. 자신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은 공공의 유익에 침을 뱉는다. 미련한 자는 사려깊은 대화에 관심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린다. 악에는 수치가 뒤따르고 생명을 멸시하는 일에는 치욕이 뒤따른다. 많은 말은 범람하는 강물에서 세차게 흘러가지만 깊은 지혜는 용천수처럼 위로 솟구친다. 범죄자를 너그럽게 봐주는 일이나 무고한 사람을 벌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자의 말은 싸움을 일으키니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미련한 자는 허풍을 떨다 망하고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 영혼을 짓누른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정령 뱃속에 넣고 싶으냐. 부주의한 습관과 엉성한 일처리는 파괴 행위만큼이나 나쁘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피소이니 선한 사람이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들은 재산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서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할 줄 안다. 교만하면 추락하지만 겸손하면 명예가 뒤따른다.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례한 일이다. 정신이 건강해야 역경을 이겨내는데 정신이 꺾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혜로운 이들은 늘 배우고 신선한 통찰에 귀를 기울인다. 선물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 높은 사람의 주목을 얻게 한다. 법정에 선 증인의 말이 옳은 듯해도 반대 신문이 시작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만나면 제비라도 뽑아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면 영원한 친구를 얻게 된다. 그 결속을 끊을 만한 것은 없다. 과일이 배를 채워주듯 말은 마음을 만족해하고 좋은 말은 풍성한 수학 같은 만족을 준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도구로 쓸지 열매로 삼을지 선택하여라. 좋은 배우자를 찾은 자는 복된 삶을 찬진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가난한 이는 간곡한 말로 청하고 부유한 자는 호통치며 대답한다.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진실한 벗은 가족처럼 곁을 지킨다. 공유한 자는 복된 일정의 은혜에 연결하여 일정의 흔적지 않다. 그리고 cat의 사랑을 해주신다는 동 은혜에 연결하여 일정의 한자 한 벗을 맞게 된다. 감사합니다.